감사합니다. 어? 그... 아주 사랑 기다리고 있어요. 어? 나봐? 어? 어허 사실 태국 오는 게 뭐 하러 왔어요? 오늘 축구하러 와 그... 껑... 껑 형님이랑 축구하러 왔어요. 어... 만대가 피껑 가. 음... 이번엔 껑 가서 조... 어... 조대해 주는 거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누나 뭐?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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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게 됐어요? 틱톡에서 저를... 보게 돼가지고... 저는 그냥 동네 형인 줄 알았어요. 동네 형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명한... 유명한 줄 몰랐고. 그 보거가 그저 간에 틱톡 하다래. 하니... 어? 어?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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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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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희 옆집에 계신 형 같아요. 그냥 매일 매일 술 먹고... 같이 노는 형. 찰리가 소개를 해 줘 가지고 이제 껑 형님이랑 이제 같이 틱톡에서 놀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하면서 저희 껑 형님이 저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축구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축구도 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싶었어요. 축구 좋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껑 형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해 버리면 좀 이제 껑 형님한테 도중 그래서 거절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껑 형님한테 도와줬어요. 그럼 축구 아니고 다른 것도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축구하고 없어요. 내가 과거 좀 이때 뭐니가 없는 건지 소진복이 아하 라고 메미 아래에다가 음 황만 문태라 피깡 누래 대캐라미 해만큼 아 태국에서 그럼 라다가 어떻게 잘 챙겨주는 주나요? 네? 뭐? 그럼 라다가 잘 챙겨주는 네네네네네 네 너무 잘 챙겨줘요. 어떻게 잘 챙겨주나요? 술도 계속 먹자고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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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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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 롯 헤어로는 왜 이런가? 어떻게これで 좋을지 모르는 사람인가요? 진 롯 헤어로는 이름이 호수와 진 롯 헤어로는 민 Harmonia는? 한건? 저는 물상에서 잡아먹고 싶습니다. 소위 말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확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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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드디어 민망하네 rock, rock, rock 어떻게 방금 진동의 어떻게 되는거 보여주세요 그냥 이제 틱톡을 키고 네 약탱같애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살짝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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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땡 상사 약땡 안에서 알로키떠자우스 조스랭 야탕야탕 야탕 야탕 흐구청 흐구마가가 필요로 먹어야 뜻이 아세요? 뜻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야하더라구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유튜브에서 봤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거? 저거? 야하는 뜻이예요. 근데 유튜브에는 야하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듣고 싶어. 진짜? 진짜 너희 생각하는 파사탈은 안정돼요? 태국은 지금 어렴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메모장에도 많이 써도 되고. 하아버워가. 하아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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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틱톡에서, 방송에서 사람들이 가미님한테 다른 남자가 올 때 항상 방해해 주는 거 맞나요? 제가요? 네. 뭐.. 그 찰리, 찰리 때문에 방해해 주는 거잖아. 자리바드 왜 이렇게 했어? 어, 맞아요 찰리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또 저희는 방송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찰리가 이제 가미님을 좋아하고 찰리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당연히 또 찰리를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가미님한테 남자가 오면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안 된다,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가보가 백호와 피자리 초일러 가시 메가 상한 차고 그 때 동초일러 피자리 갚을 때 깐 후차에 메헤마 유급 피감민 갈라고 그래서 그 후차에 가면 가봐 봐, 빠이 억 빠이 아래인 거야. 네. 하하하Bob 그런데 그 지금 그럼 자리 씨랑 가민 씨 그.. 연예 중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많이 으...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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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어, 몰라, Apparently !! 진메 루 찌메 루 They had ate 안녕 네 и Tiye хот Oops This morning 깜찜랑 자리 씨 그럼 진님이 그 비밀은 뭐 잡고 있나요? 아우 당연하죠 그럼 진님이 그 비밀은 뭐 잡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차이카 그건 아닌데 매일 차이카 근데 어제 둘이 나도 항상 방송으로만 이제 둘이 있는 걸 보다가 어제 나도 실제로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café 그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 번에 있는 동생과 함께 invite 저희들이 왔을 때 그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봤습니다 이 한국에서 하는oring지 못하고 한국에서 한 번에 있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보고 싶어요 맞다. 너의 사이 맞지 않음. 진짜 널 이데. 인폰으로 dear? 이란 말이란 말이잖아. 좀 볼 때 좀 부끄러워요. 그거 보고. 방송해다가. 좀 느끼는 거 좀 안돼려고. 이거 보고 부끄러워 이란 거. 차 린 시이랑... 가미 시카. 신경에어 신경응아. 참고가 루스 아아... 아매싱이 아카. 그럼 아버지 전이로 어떻게 배웠냐 하면 진짜 잘 Whats? 어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가민 누나랑은? 가민 누나랑은? 가민 누나랑은? 가민 누나랑은? 네! 네! 오케이! 어제 자리지 많을 때 뭐 뭐 뭐 했어요? 밥 먹고! 밥 먹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켜서! 방송해서 놀고 탁구도 치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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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게 많냐고요? 막! 좀 많아요! 좀..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 동물! 아! 그거는 못 봤는데! 뭐.. 잡다브리한 게 너무 많긴 한데! 어떤 거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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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옹을아!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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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때까지 술 먹으면 돼요! 여자가 먼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할 때까지 이기면 되지 않나? 그 때까지 술을 먹으면 되지 않나? 지금..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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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태국 오기 전에는 당연히 한국 그거였는데 태국 오고 나서 와 클럽에 가고 이제 또 이렇게 가면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태국 여자들 분들도 되게 여성분들도 너무 이뻐요 그럼 지금 태국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they were как 태국 그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 å는 태국 여자들을 보면 태국에 가면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태국에 지난번에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럼 저도 아마도 그 여자가 있다 그 어흐이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와 정리하는 게 저번에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은 한명이Gold?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서 결혼 possè 누군요? 이쁘지요? 아니... 이쁘지요? 나중에... 엄마! 아니, 내가 웃겼던 게 진짜 이쁜 사람이 길 가고 있었는데 진짜 이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예전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남자였어 나도 너무 이뻐가지고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여서 너무 도망쳤다고 저는... đenshin 아이수미 론 만화저녁 네 타이들 왜이렇게? 너무 이뻐요 어떻게 만난게 됐어요? 방송하고 있는데 아이스가 들어와서 어디냐 이렇게 채팅치면서 오늘 보자 장난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돼서 오늘 같이 클럽 가자 이렇게 해서 응 그리고 그가 라이브가 기아 그가 맘에 유 나이 기아 이렇게 캬 키워 랜 랜 그리고 후에 오케이지로 누니나 랜 그래서 그가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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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때요 만난 랜 그 왜죠 그냥 어떤 야구 그 위기가 일단 진짜 연예인 같았고 네 이뻤어요. 키도 크고, 너무 이쁘고,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가방 와주 문 단라 진징 랩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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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ㅋㅋ sadly kort ikke 배우 그 아이스 언니 누나가 그 배우 그 어떻게 언제 알게 됐어요? 방금 만났는데요? 배우 이라는거에요? 가보풍루 던티라오 풀깐요 아! 가보! 가보풍루 던티라오 풀깐요 가보풍루 던티라오 풀깐요 가보풍루 던티라오 풀깐요 가보풍루 던티라오 가보풍루 던티라오 가보풍루 던티라오 영화 영화 어 뭐래 중 중 중 공주님인가? 그 너무 유명해요 롤라오 안채메사 맥만 맥만 바츠 되는 영화에요 오우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famous 아이스 오우 근데 그냥 NICK 지도 찍도록 근데 그냥 틱톡 그래 창조는 틱톡 너무 좋ывать 그는 그냥 틱톡 지금은 틱톡 물론 틱톡 유튜브 또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제가 rule 어 아니 그는 통용성학자 아이수 누나랑 스토리 치는거? 아이수 누나랑 사람들이 오해로 뭐 데이트중이나 이런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아이 데이트 만약에 아이수나 내가 데이트를 했으면 안올렸죠 비밀로 이제 안올리거든요 와아 룸메 가봐 아이수 누나 지금 아이로 그거 알고 싶으시나요? 뭐 네 뭐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랑 놀지 않았을까요? 아아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게 안되잖아 남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남자랑 못 놀잖아요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저희도 가미팡하고 홍배하고 제가 그를 메라해 네 그럼 진님은 솔로예요? 네 나 혼자 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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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이 누나랑 뭐 해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나한테 과찬 내가 만나기 과찬인 분이라고 난 25살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난 25살이잖아 내가 한국에 유입한 한국에선 너무 나한테는 과분한 분이시고 유명하시고 나는 그냥 일반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00원 상당하고 그냥 이 상형은 어떤가요? 어 귀여운 사람이나 파이팅 있는 여자 파이팅? 파이팅 있는 사람 그냥 파이팅 있는 사람 파이팅 있는 사람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있는 사람 아 근데 스페이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네 네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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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춤출 수 있는 거죠? 딱 맞췄고 했어요. 그 7월 내일... 아마... 일단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둘 다 술 취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7월 4일날 만나기로 하긴 했어요. 카보 거리에 칼리에 빠져갈라고... 칼리에 나앗러 땐 거에 반가가 지진 칼리에 빠져갈라고... 칼리에 빠져갈라고 했는데 삼겹살이의 마음을 안장ету 진짜 미친 칼리에 빠져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싶어요. 왜 칼리에 백신을 맞이한다고 하죠? 칼리에는 이 방에서 랜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기도 함렉이면서 근데 누구일까? 우리 찰리 그 내꺼일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찰리 뭐 작가요? 누구요? 찰리요? 네 찰리 찰리 함렉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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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만져보진 않았는데 봤을 때 그래보여 원래 크다고 원래 큰 사람들은 자기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조용히 있는데 항상 작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다 크다 얘기하는거에요 아아아 그 말했는데요 찰리님이 그 말했는데요 태국에서 자기가 제일 커요 아 자기가 제일 크대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장안은 평론 랭수 내 과거 사장님 사장님 찰리 그럼 찰리 님 하단 말은 페이크 뉴스 맞죠? 어 뭐 어떤 말이온? 자기가 크다고 네 제일 큰다고 태국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만져본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장안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자랑하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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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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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도 안하고 그냥 그냥 즐기고 싶어요 저는 항상 뭐 그냥 즐기고 싶어요 제 인생의 오토가 Sorry 음 아 전 그냥 일 하하하하 이 그냥 ścin하고 뼈에 남겨서 피까랑 피치아가 많이 돌아가고 싶다. 아니 하얀어, 야후, 대단히 ścin해?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이서 2만원을 원해요. 예 란을 하면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요? 네, 이란을 하잖아요. 술은 공영 이미 사주겠죠? 사양의 피깡은 홍영짜리 양아가 아 그런 말이죠 그 밴드 있는 거 알죠? 그 가수잖아요. 그리고 그 댄서 원하잖아요. 필요해요. 아 댄서 필요하다고? 아 그럼 나 댄서 하죠. 사양의 가수 밴드 댄서 하죠. 왜 마음이 이렇게 쉬워요? 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쉽냐고요? 네 마음이 너무 쉬워요. 아 콩 형님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 로아베 피깡.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 태국 노래 부르고 싶나요? 뭐 어떤 일하고 싶나요? 그.. 모르겠어요. 제가 태국어를 잘하면 좀 웃긴 예능 이런 거 나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또 크게 생각 안해봤는데 그냥 저를 보고 일을 하라고 하면 정말 감사해서 정말 재밌게 그냥 할 수 있죠 멋지게 나오고 싶어요? 멋있게 나오고 싶어요 아니면 웃기게 나오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 그대로 나오고 싶어서 просто 멋지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그냥 웃기게 지훈아 대한 아직 이를 이렇게 감상하고 싶어요 어 진짜 진짜 제가 항상 틱톡에서 선물을 많이 받을 때 진짜 운 적도 많고 너무 고마워서 방송 끄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운 적이 많고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 어떻게 감사해 드려야 될지 수고하 melodic에 매일 막 adore요 이 후에 매일 일어나서 사람을 통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받을 때 jeder 죄송하고 아무도 정보고 하anted 총을 약하고는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건가요, 여러분? 좋은 하루 종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따뜻한 게 뭐든요 그리고 어떻게 팔로우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서 저를 팔로우 할 수 있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방송으로 봤을 때가 더 재밌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힘들거나 좀 스트레스 받으면 제 방송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창피자에 대한 방송을 받고 있는 것은 leur 제가 직접 인사한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나이의 방송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방송을 눈을 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방송이 왜 이렇게 거를하는지? 그래서 한국이 Así이 정리할 수 있는 방송을 응원하는지?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방송을 응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음원하는 방송을 응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방송을 열고 하는 방송이고 틱톡은 진을 치면 됩니다. 그냥 J-I-N 치면 바로 나올 거에요. 인스타그램은 H-Y-U-N-G-J-I-N-DOT 언더스코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는 거기는 거예요 태국 문화의 태국 문화의 태국 문화 성장 태국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느낌 태국 문화의 태국 문화는 무엇입니까? 태국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문화입니다 저는 태국 문화입니다 저는 태국 문화의 태국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락쿤 찰리가 삐진다면 진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찰리가 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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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